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 차량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성능기록보와 총구매 비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조금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리 완료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하보점검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8mm를 신품급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차량은 양 6mm로 약 80%의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머플러 부분 보시면 현재 부식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현가장치 보시면 현재 양쪽 모두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프레임 보시면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미션 쪽부터 보시면 노유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엔진 오일펜 쪽도 보시면 역시나 노유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바퀴 주옥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량은 약 3mm로 약 40%의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진 룸 보시겠습니다 현재 엔진 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청소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오토 스캐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토 스캐링 진단해 본 결과 고장 코드 하나 없는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차량 외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닛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 보시면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핸드 갈런탖이랑 스캐링 전 설명해드립니다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볼 수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파이드 위러까지도 도어 쪽 보시면 흠집 없이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오셔서 테일램프 보시면 현재 흠집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보시면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미러와 프론트 핸더도 큰 흠집 없이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꼭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